공장의 매도가는 정찰제가 아닙니다. 담당 공연주계자와의 신뢰에 따라 좋은 조건으로 성사가 가능합니다. 신선대구에서는 최대한 보조건으로 계약시켜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다부IC 바로 인근 물류 최상 입지인 곳에 미는 걱정 없고 식품가국 및 어떤 업종이든 가능한 소고형 신축창고 매매권입니다. 적어성과 광고 효과가 좋은 곳에 도소매나 유통으로도 좋은 물건이 확실합니다. 도소매나 유통으로 된 신축물건의 계획관리에 이종걸린 저정도입니다. 첫번째 동은 대지 247평에 건물은 90평이고 7억 4천만원 두번째 동은 대지 183평에 건물 60평에 5억 8천만원입니다. 위치는 다부IC에서 300m 다부동 전적기념관과 다부원교차로 그리고 경북대로 중간에 위치하여 공장이 바로 보여서 식품 및 각종 유통창고 시 광고 효과가 굉장히 구수합니다. 공장 앞은 전면 팔매도로에 암화당의 적재공간이 있고 남향의 천고는 10m고 전기는 5km 인입되어 있는 깔끔한 신축물건입니다. 소형으로 진행하는 식품가구 및 각종 물류 유통 자주창고 등을 추천드리며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물건내역 확인하겠습니다. 다부아시 바로 인근 물류 최상 입지인 곳에 민원 걱정 없고 식품 제조 및 어떤 업종이든 가능한 소형 신축창고 매매건입니다. 소재지는 칠곡 가산면 다부리고 계획관리에 이종건생 제조업소입니다. 두동으로 분리되어 있어 첫번째 동은 대지 247평에 건물 90평에 7억 4천만원이고 두부대 동은 대지 183평에 건물 60평에 5억 8천만원입니다. 매물 접수받습니다. 간단히 문자 전화주시면 직접 영상촬영 후 적극적인 광고로 빠른거래 약속드립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